네, 이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60주년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펜더가 생긴 지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인데,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해서 60th years, 다이아몬드, 진짜로 리얼, 헤드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3TS 피니쉬 모델이 되어있고, 헬더바디 뒷면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3TS, 여기 보시면 60주년. 펜더가 생긴 게 이게 지금 1900 몇 년인가? 46년이네요. 46년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06년식 모델로 나오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뭐 한 20년까지 된 게 있는데, 상태가 아주 베리미티드 컨디션 그대로의 기타라 소장같이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펜더가 생긴지 나온 애니버서리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토케이스터가 생긴지 애니버서리 모델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은 바디하고 넥을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바디하고 넥이 연식이 틀린 경우가 많죠. 그래도 짝퉁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60s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모델이었습니다.